화원경광이 되실 때 이게 교재를 받는 거라 여긴 어떻게 썼냐 이런 책들이 공인 많이 다른 분들도 좀 봐서 보살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책 써주시고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감사드리고 일교의 양심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교의 거라 꽃꽃 한번 키우고 먹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키운 거예요 사실 남의 이익을 내익처럼 여기면서 남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시의 마음을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감정호감은 제대로 윗바람의 꽃을 피워주시는 게 화원경이 읽으시는 기분 상태로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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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